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쌤이 또 여러분 앞에 섰어요. 오후 시간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소화도 시킬 겸 한번 영상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듣고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들으면서 귀에 이어폰 꽂고 아마 살살 돌아다니면서 날씨도 좋으니깐 운동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삼성전자만 패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계속 패고 있다. 계속 두들겨 막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는 거야. 팔고 있습니다. 그냥 뭐 생각 없이 파는 건가?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계속 팔아요. 근데 사는 것도 있어. 뭘 사냐? 요즘 보니까 사진 보이죠? 좀 그림. 그림 보인 사진이라고 해야겠죠? 사진인데. 이게 방산주를 하는 것 같아. 방산주. 이 방산주를 계속 사고 있더라. 하여튼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를 연일 팔아치우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방산주를 거의 폭풍 매수하고 있다. 폭풍 매수하고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외국인들의 방산업종 투자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특히 방산업종 대장주가 누굽니까? 요즘 하나죠. 하나. 하나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걸 많이 사는가 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일단은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10월 들어서 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4곳이 방산기업으로 시켜야 됐네요. 이간 외국인들이 사들인 전체 종목 중 순매수 1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외국인들은 10월 4 거래일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 89만주 약 89만주를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2,960억 정도 사들였어요. 지난달 30일에 외국인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550억 순매도 했단 말이야. 550억 순매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니까 그 직후인 이번 달이죠. 2일 날 520억을 다시 순매수라는 거야. 전쟁이 끝낼 듯 하니까 팔았다가 다시 또 미사일 쏘니까 사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회사 주식을 계속 사먹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사자에 힘입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거래를 제기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5 거래를 동안 야 벌써 25.7%로 올랐어요. 그냥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쭉쭉쭉 올라갑니다. 7일에는 장중에 36만 1,500원까지 찍습니다. 8일에는 36만 4,500원을 거래를 맞췄는데 이틀 연속 1년 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죠.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인적 분할에 따라서 인적 분할 매매 정지 매매 거래 그 정지 기간을 거쳐가지고 9월 27일 날 거래 제기합니다. 거래를 제기했다. 9월 27일 날 거래되겠다. 인적 분할을 했네요. 10월 들어서 외국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많이 산 게 뭘까요? 총알과 포탄을 제조하는 풍산이라고 있어요. 풍산 좀 아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풍산입니다. 풍산 이 풍산을 많이 삽니다. 총알 만드는 회사죠. 포탄하고 이 주식을 또 겁나게 사요. 외인들이 420억 정도 그리고 지난달 30일 외국인들이 60억 팔아치었는데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가 이제 또 고조되다 보니 첫거래인 이달 2일 날 60억 승매수 돌아섰고 풍산 주가는 10월 들어서만 벌써 6.9%나 상승을 했더라. 여전부터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각각 승매수 상위 829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현대로템을 약 39억 정도 승매수했고 현대로템은 이달에만 13.4% 상승했네요. 7일에는 6만원 찍고 1년 사이에 최고가를 다시 씁니다. 외국인들은 LIG 넥스원을 38억 정도 사들였어요. LIG 넥스원은 지난달 20일에 이라크하고 3조 7,7억 정도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 이미 한 차례 주가가 급등한 바 있죠. 외국인 투자자의 K-방산주 그 수집은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5,240억을 순매도를 했죠.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 1조 2,210억 정도 팔아치웠습니다. 또 이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6만 1,500원에서 6만 300원으로 빠지는 거야. 6만 1,500원에서 603으로 빠졌습니다. 간신히 지금 현재 6만 전자 지키고 있는 거야. 간신히 간신히 지키고 있다. 6만 전자를 우울하죠. 그런데 7월 7월 고점 대비로 보니까 한 30% 정도 가량 하락한 상태로 하죠. 30%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달 7일에 보니까 실적 부진 등의 우려들이 선반영 되다 보니 장중에 5만 원대까지 추락 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방산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언급을 하는데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산업체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연이은 수주 낭보를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럽은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중동지역하고 남중국해 지역에서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내 방산기업의 꾸준한 수출기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하고 헤리스 부통령이죠. 도널드랑 헤리스 트럼프랑 헤리스는 모두 자국의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주요국가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누가 당선되든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꼽히는 게 바로 방산이더라. 방산이더라. 2차전지 반도체 이것보다도 방산이 이 두 후보 간에 가장 이슈입니다. 이슈. 방산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더라. 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 방산기업의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인들이 현재 삼성전자를 겁나게 팔고 방산에 좀 약간 관심을 갖고 계속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방산조사 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주식을 살 때 잘 모르면 요즘은 ETF가 잘 날 것 같아요. ETF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TF 공부 나름대로 할 만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